이 시키 두지고 그래. 어디야? 아 거의 다 왔어요. 몇 분? 오케이. 5분. 5분? 빨리 와. 오케이. 응 빨리. 뻥치고 있네 5분이. 5분이. 응? 되게 착하고 그냥 겸손해요 되게. 그리고 항상 낙이 좋은 만만하고 의리도 있고 그냥 너무 착해 내가. 근데. 너 왜? 저 한국 오자마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쭉 같이 다녔었는데 그냥 끝없이 서로 아무 얘기 안 해도 재밌는 그런 친하게 생각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앉아. 어디 갔다 왔어? I'm sorry. We just finished practice. 이렇게 practice. 너 만난다고 지금. 진짜?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저. 저. 래퍼처럼 입어야 돼요 그래서. This is my heart for you. It's here. 너 어디 갔다 왔어 지금? Taiwan. Are you doing world tour? World tour? Why? Just Asia tour. 근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넌? 인근히. 나 피부 빠져 봐. 좀 앓혀져. 가르쳐져. 피부가 같이 가.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데? 너는 얼굴이 빛나. 인형 같아. 헤어 헤어 헤어. 아 머리래. 머리? 머리? 조명에 맞춰서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요새 얼굴이 맞춰서. 완전 봤지. 완전 봤지. 처음부터 다 안 봤지? 처음부터 봤어. 아 그때 못 가서 완전 아쉬워. 언제? 세미파이널 때. 괜찮아. 아니. 나 습합 사람들이랑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기회잖아. 그치? 아 완전. 완전 좋아. 왔었으면 좋았지. 근데 안 온 게 다행이야. 네가 왔으면 사람들이 너만. 우리를 직접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후배들이 따라하던데. 성대모사. 누구? 유. 사람들 나 맨날 보면 팬들을 보면. You are not my honey. This is a competition in my. You are not my honey. This is a competition in my. 나한테 있네. 그럼 나는 할 말. 아무튼 무슨 말 할지 몰라. This is not a competition. 다행히 그거. 네 언니 아니야. 아니다? 맞아. 아니 요즘에 SNS에서. 계속 하시탈 기센 언니. 기센 언니. 왜? 왜왜왜?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학교. 학교 처음 봤었을 때. 별로 달라 보이는 거 없어. 맞아. 중3 때 봤던 모습이랑. 그때도 이 머리 색깔이었고. 이 귀걸이였고. 그린 귀걸이였고. 이 자켓이었고. 배꼽지에도 있고. 꽉 발라받은 것 같았고. 눈치. 스킨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진짜. I'm so proud. Like. I feel like a family member watching you. 얼마 전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때 나한테.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나한테 그만해서 눈물 났던 게. 똑같잖아. 똑같이 와서. 아직까지 음악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으면서. 그치? 하는. Your mind. Is an inspiration. 나에겐 너무나도 큰 영향과 영감이 되는.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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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 I can't master a selfie. 아. 아. 아 여기 여기 조명 앉자. 딴데 딴데서 찍으러 딴지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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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